아 배터리 없다. 빨리 끝내야돼. 지금 들어와? 잘 모르겠습니다. 시작했어 이거. 응 알아. 네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저는 집에서 한잔하고 아미 생각나서 켰습니다. 제이홉 씨 인사하시죠. 네 안녕하세요. 에이홉입니다. 어우 오르지 않았습니다. 감이 전에 살짝 잘랐어요. 안녕하세요 종국이에요. 네 종국입니다. 저 빨래해야 돼요 빨래. 빨래해야 돼요 종국이. 저희는 택시 불렀거든요? 응. 택시 오면 갈 거예요 저희는. 와 나 머리 진짜 어떻게.. 왜 이렇게 잘랐어요? 난 머리 길었는데.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들. 네. 여러분. 우리 호비형. 갑니다. 그만해라. 귤 좀 꺼줘요? 너무 낯설어요? 진짜 머리 뭐.. 야 이거 뭐.. 안 마르니까 약간.. 바보가 되는 듯한데.. 건조기 팬티 하나 놓쳤어. 뭐야? 건조기 팬티 하나 놓쳤어. 어 야 나도 왔어. 왔어요? 나도 왔을 거 같은데? 아미 사랑해요. 아미 사랑해요 저도 다시 올게요. 여러분 저 다시 올게요. 진짜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? 예능 씨야 다시 올 수도 있어요. 이따 봬요 좀 이따. 안녕. 안녕. 안녕.